했구요. 피트니스 선수, 비킹 선수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 하고 있구요. 육아옥 스포츠연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제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구요. 많은 분들께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관리하기 따라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정말 대단하세요. 50대 나니 정말 통상도 안가는 실제 관리를 잘 하셨나봐요. 진짜 몸매가 너무 환상적이신데 얼마나 획득한 자기관리를 하시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70도까지 몸무게가 나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야근이 많고 야근이 많다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이제 술도 좀 마시고 술 먹으면 안주도 굉장히 살찌는 안주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. 그래서 70kg까지 살이 쪘다가 한 3개월 정도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52kg, 3kg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렇게 살을 빼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구요. 식단도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는 스트레스 안 찌는 전탄고지 형태로 지금 먹고 있어요. 아 정말 불편하세요.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하는데 너무 부러워요. 네 그러면 이제 포토타임 진행해볼텐데요. 네 이렇게 주시고 네 이나강님 섹시한 포토타임